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정말 좋아하는 완전 그지같은 시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번째 사연이 압권인데 그러니까 귀를 활짝 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멀쩡한 아파트가 있는데 시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는 죽어도 싫다며 결혼을 거부하는 여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지같은 시자가 아니라고 시집살이 안시킨다고 원제 시댁 근처는 싫습니까? 여성분들에게 질문이 있어 여기다 글씁니다. 저희는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인데요. 이제 5개월 남았죠. 다른건 다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아직까지 집문제에 대한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저희 커플 싸움도 생기고 이래저래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 나중에 결혼하면 주시려고 예전에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해 놓으셨는데 이게 저희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친도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긴 한데요. 되게 작아요. 별거 없어. 물론 저희 부모님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여친 직장이랑 조금 더 멀어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아니 아파트 가격만 따져도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왜 싫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드려도 된다. 그리고 와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여친은 차라리 다 처분하고 우리 그냥 새 아파트를 사자. 이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선 절대 못 산대요. 나 참네. 그런데 진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얼마나 착한데요. 시집살이 시킬 분들 절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첫째라서 당신들 근처에 살았으면 하는 건데 여친은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무조건 절대 죽어도 안 된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시댁 근처에서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냐고. 가까이 살며 서로 돕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며느리한테 시자질은 절대 안 하지만 아들이 첫째라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 이런 미친. 너는 지금 이 말의 앞뒤가 맞다고 보냐? 2번. 정신 제대로 나갔네. 시자질을 안 할 사람들이라며 애초에 자기들 근처에 살라는 미친 강요도 아니에요. 대댓글. 그렇지. 이게 맞죠. 자식 내외가 어디서 살든 지들만 좋다면 아예 관여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대댓. 2번. 왠지 수상한 놈입니다. 장난치냐? 아니 그걸 니들이 어떻게 아는데? 무당이야? 좋을 수도 있지. 3번. 지들 근처에 살게 하려는 건 시자질에 빅 비춰져. 일단 근처에 살게 만든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오고 가다 수시로 우리 집에 들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망할 것이 감이 안 온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 주말에 밥만 먹고 가라고 할 거고 여행도 우리랑 같이 가야지. 그러다 늦고 몸 아프고 그러면 은근슬쩍 합가를 시전한다. 3번. 뭐라고? 자기 부모님은 거지같은 시자가 아니라고? 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또 지가 첫째라서 근처에 살아야 한다? 이야. 정말 미친 건가? 여자도 친정 가까이 살면 내 부모가 오라 가라 하는 거 확 돌아버리고 완전 개 짜증나는데 시부모가 같이 산다고? 제대로 돌았구만. 까이 까이 까이. 4번. 니네 엄마가 시자가 아니라는 건 그냥 네 뇌피셜입니다. 이미 첫째라 옆에 두고 살고 싶으니 며느리의 출근길이 다소 멀어지더라도 꼭 우리 동네로 와라. 이런 자체가 이미 시자질의 시작인데 너만 몰라요 나만. 5번.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쓰니 회사 바로 옆 직장 상사들 바글바글 있지만 고급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너는 거기 들어갈 겁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상사들 모시고 맛집 탐방도 하고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 세차도 해드리고 또 그 집들 초등학생 애들도 좀 봐주고 공부도 봐주고 또 김장도 도와주고 대청소도 자주 돕고 거기다가 직장 상사 부모님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에 대신 좀 모셔다 드리면서 주말도 완전 알차게 보내고 그러면 직장 상사들한테 점수도 딸 수 있는데 어때요? 아 물론 이것들 초과수당 같은 거 절대 없어요. 왜? 이건 일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 아니니까. 직원 데려다가 주말에 일 시키고 그럴 분들 아니잖아요? 회사 근처 고급 숙소도 주는데 어때? 얼마나 좋아? 거기서 살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겠냐고요. 어디 그뿐인가? 주말도 심심하지 않고 되게 좋잖아요. 가까우니까. 대댓글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역지사지로 설명을 해줘도 이런 등신 모조리들은 그거랑 이해 같냐? 이딴 소리만 해요. 직장 상사랑 부모님이 같아? 6번. 결혼 후에도 부모들 근처에서 살 생각이면 그냥 결혼이라는 것 생각 자체를 잡아라. 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 남의 집 딸내미 잡지 말고. 너 혼자 평생 모시고 살라고 이 시키야. 7번. 절대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 내 장담하는데. 네 아가리에서 나온 말은 아닐 거다. 출처가 따로 있겠지. 하긴 네가 뭘 알겠냐? 아무리 그딴 소리 해봐도 남의 집 딸이 느끼는 건 절대 죽을 때까지 느낄 수가 없어. 모른다고. 이런 거. 우리 엄마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 장담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야. 남의 편이 될 가능성 100%인데. 집까지 있는 여자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겠냐? 아이고 이 그지 같은. 얼른 꿈이나 깨셔. 8번. 시집살이는 절대 안 시키지만 우리 아들이 장남이니까 무조건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래? 어? 9번. 아니 아직 지부모가 시부모가 된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감히 일단 장담을 할 수 있는 거야? 돌았니? 문제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남편 누나의 남편이 집안 어르신인가요? 심해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개월 차 신혼부부이자 며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시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해서요.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 즉 내가 신호의 남편도 너한테는 이 집안 어르신이다. 이러더라고요. 좀 더 이해를 쉽게 돕자면 신호의 형님은 저보다 한 살 많고요. 남편하고는 동갑이랍니다. 형님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두 살 차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진짜고요. 제가 알기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저한테는 심해부고 호칭은 아주버님 아주버님 이렇게 맞다고 배웠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희 아빠한테 여쭤봤는데 제 말이 맞대요. 어머님은 근데 사위가 당신들과 비슷한 연배라 그런 건지 자꾸만 집안 어르신이다. 똑바로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호칭도 아주버님 아주버니가 아니라 고모부. 고모부라고 불러야 된대요. 어르신이니까. 집안 어르신. 아 그리고 호칭 이야기를 하니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남편이 저한테 가끔씩 너 혹은 꽁꽁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거든요. 오직 저한테만 지적을 하세요. 제가 남편이랑 동갑이라 저도 가끔씩 너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야 너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야 이거 니가 좀 해 이런 거요. 근데 막 뭐라 해요.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저 진짜 너무 혼란스러운데. 어쩌면 좋을까요? 와 진짜 미치겠다. 댓글 1번. 어르신은 무슨 할매 진짜 쳐돌았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쓴이 귀 꺾으려는 것 같아요. 쓴이 아버지 말씀이 백번지 당하니 그냥 쭉 그렇게 하시고 만약 또 지랄하면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버리세요. 바꿔줘버리라고. 미친 할맹구 어디서 개족본을 만들고 있어. 2번. 뭐 어르신 그리고 또 뭐 고모부 이런 거짓. 야 며느리가 처족하냐. 그 참 신박한 할매네. 3번. 그러니까 쓴이 시아버지랑 사위랑 동급이다 이거는. 야 내 살다 살다 이런 개족본은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출가 외인인데 무슨 집안사람이야. 4번. 그 사람 혹시 쓴이 시아버지랑 사촌형제 같은 건가? 어? 뭐야? 걔 상놈 집구석이래요? 학년 엉망진창이다 정말. 헐. 5번. 만약 쓴이한테 아이가 있다면 꽁꽁이 고모부 이렇게 부를 수 있다지만 대놓고 어르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아예 진짜 고모부로 생각을 해라 이건데 완전 미쳤네요. 6번. 야 저 거지같은 할매가 아예 대놓고 발악을 하는구만? 쓴이 그냥 모르세로 이거라고 아예 그냥 대꾸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거 절대 정상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을 확실히 긋고 멀리하라 이거지. 어? 명절 생일 외에 남편만 보내라고요. 알았죠? 무식한 거에는 약이 없어. 죽어야 돼. 죽어야 나. 7번. 뭐 신우이가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 누이 동생이라는 건가? 고모부라고 부르라니까 이게 맞죠? 이러면서 완전 해맞게 시부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8번. 아니 일단 호칭도 호칭이지만 그 전에 잠깐만 사위가 장인어류랑 고작 두 살 차이라고? 헐. 나는 이게 훨씬 더 충격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앞에 나온 댓글이랑 같은 생각인 게 이 할매가 몰라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쓴이 이제 며느리 이제 시집어왔으니까 길을 한번 꺾어보겠다. 납작 엎드려라. 이런 의미로 고장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풀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 나이를 좀 먹어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호칭, 명칭 말하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제 아는 동생, 친한 동생 중에 하나, 애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통화를 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꽁꽁아, 제수 씨하고 애들 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완전 기분 나쁘게 아, 형님. 행수라고 하이소. 제수 씨가 뭡니까? 우리 마누라가 형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많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왜 제수 씨라 하냐고 기분 나쁘다 이건데 와, 진짜 얼탱이가 터지더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네 안 사람이랑 나하고 연결고리가 누구냐? 너다 너. 네가 내 동생인데 어떻게 나한테 형수님이 될 수 있냐? 막말로 그래, 네 마누라. 형님, 우리 마누라가 나이 더 많으니까 제수 씨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해 주이소. 이리 말을 했으면 나도 동의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형수라니. 이게 뭐 거지 같은 일이냐고. 그리고 반대로 내 아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도 너한테는 형수가 되는 거다. 왜? 연결고리가 나니까. 형님의 아내니까 형수님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말로는 예, 예 하는데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고 모르겠다는 말투.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친구 남편한테 형부라 그러지 않나?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모를 수는 있어. 모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설명을 알아듣게 해줬는데도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두 번째 사연은 정말 충격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며느리 앞에서 쪽팔려서 저런 말 못합니다. 이슨이는 개인적으로 큰일 났다고 느껴져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